네 바인드에서 양팁의 첫 번째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드론을 먼저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이거 만났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짤렸어요 로닝이 이태준 깔끔하게 정리? 이미 사이트가 들어왔는데 이거 천천히 되거든요 그렇죠 설치가 설치되고 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똘삼이 설치가 됐고 강승 똘삼은 묶여있는 상태 네 하늘방도 짤리고 산초가 뒤쪽에서 들어왔나요? 차례대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브릿지에 깔끔한 이태준 레이나를 잡아내는 플레이저 자 일단 목욕탕 쪽으로 통과를 했는데 야 롤선생 소모촌 끊어냈습니다 램프 쪽으로도 꽤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산초! 이게 무슨 컴퓨 모습이죠 이번에도 무난하게 2라운드째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태준이 이태준! 이태준! 약간 이태준의 욕심 그리고 물선생 라스트는 램프에 일단 해치하는 걸 강해야죠 야! 야! 물선생 한방에 저를 중인단 투자 김진이 좀 깔끔한데 뒤까봐 스파이크 야! 뒤쪽에서 3킬째 하나 더! 야! 야! 나는 그런 거 안 당한다 예! 롤선생 한방 상태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 뭐야? 야! 소모촌 이거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야! 근데 성적이 너무 좋은데요? 성적인데요? 자 그럼 양쪽이 지금 어디다니까요? 램프 쪽! 램프 쪽! 파국자도 놓고 있습니다 하나 잡아냈고요 파국자! 하나 잡았습니다 결국에 공격점 승리! 이번에 좋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쏘는 게 더 안전적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A사이트 들어갔습니다 A사이트 똘삼! 똘삼! 램프! 그래도 잡았어요 이건 좀 큰데요? 근데 탁몰들 똘삼! 똘딜! 똘딜! 2명킬! 똘똘! 똘이! 1명 남았습니다 이태준 완료됐어요 와! 이태준 이태준이 1명 더 잡아냐면서 4명대 주한토리아까지 끊어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빠지는 모습인데 백업이 자 이태준을 롤선생에 잡아냈고 2명까지 오! A쪽을 완벽하게 들어 막았습니다 손제트 들어갑니다 칼날폭풍 이미 들어 놓은 상태 여제까지 올려놨습니다 일단 되나요 오! 손오천 소현? 김진솔? 힐사이트를 뚫기도 쉽습니다 야! 이태준! 무시통에서 위치 확인하고 바로 나가죠 야 노려네요 손오천도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룸이까지 짤려있는 상태 수밖에 없는데 강소현! 다운! 위치를 잡자마자 다운 하지만 이태준이 대기준이 이태준! 이태준 잡으면 아 여기까지네요 강소현 자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투자에 그렇죠 갈랄폭풍 손오천입니다 이거 슝폭을 쭉 지나가면 쓱 지나가요 강소현 대기준 아 너무 빨라! 강소현! 에임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 점프킥! 점프킥! 이야! 이태준 스탠스! 잔인합니다 오퍼까지 뺏어갔나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후킥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와 손오천 이야 손오천 진짜 잘 쓰네요 오! 궁중전에서 승리 마지막 라운드 가서 다 잡으면 가능합니다 주한쿠리아 옆쪽에서 하나 손오천 좋아요 와! 더블킬 트리플 야 1대1 이기나요 총 1발 자 지금 이태준 남아있잖아요 가야돼요 가야돼요 이태준 1대1 와! 주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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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사이트 조금 돌리는 듯한 모습인데 이태준이 과감하게 전진해서 정리 이어줘서 다운라운드 와! 이태준 너무 잘해요 이태준 세 번째 이태준 이태준 와! 불결정 플레이 뭔가 주한이 혼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주한 혼자 남아있습니다 주한이 주한이 주한 보여주세요 몰라요 손수 몰라 와! 주한! 자 뚫어댔고 터렛이에요 주한! 1대1 1대1 2대1 무시 똘삼 터렛 2번째 터렛 똘삼! 와! 솔로라트 다음 라운드 진출을 성공짓게 됐습니다 아 축가를 바꿔야돼요 오! 15.